안녕하세요. 류 교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 상급 장문 파트 1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제 보시기로 하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제 풀이를 위해서 오늘의 학습 포인트 동사 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 준비는요. 첫 번째로 준비하다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 뭐말 작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해 주냐면요. 준비하다의 뜻으로 쓰였을 때는 목적어가 명사성 목적어거나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는 준비하다의 뜻으로 쓰여요. 칭 준비하자, 내일 토론회, 내일 토론회를 준비하세요. 차는 이미 다 준비해 있으니 출발하면 돼요. 이럴 경우에는 준비하다구요. 뭐뭐 할 작정이다일 경우에는 뒷부분에 보making 네 Groups 거죠? Các 대답하는 그녀는 저녁에 부모님께 전화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 안해요. 그녀는 저녁에 부모님께 전화 드릴 작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워준베이 찬자 우유의 펀더 한유 슈핑 가오스 나는 5월의 HSK 시험을 참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 안해요. 워준베이 찬자 이렇게 되면은 나는 5월의 한유 슈핑 가오스 HSK 시험에 참가할 작정입니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말 작정이다 라는 건 뒤에 동사성 성분이 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 돼요. 준비는 명사로도 쓰여요. 동사주에서 목적으로 쓰이는 거죠. 워만 잘죠. 반지하다 준비. 우리는 잘. 진행되죠.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일 저 투란 화성더스 타이리얼 징선 준비에 이에메이요. 이에메이요. 조금 더 뭐뭐가 없었다의 뜻이죠. 이 갑자기 발생한 일에 대해서 그는 아무런 정신적 준비도 더해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 나온 세 단어를 봅시다. 준비. 준비하다. 뭐 말 작정이다. 여기서는 작정이다 라는 뜻이 있죠. 난 벙요. 남자 애인이라는 뜻인데요. 남사친인 경우에 여기 덜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난 더 벙요. 여자 사람 친구는 니 더 벙요. 여자 애인은 니 더 벙요에요. 민년 내년이죠. 재훈 이업사에요. 붙었다 따라졌다는 이업사이기 때문에 결혼하다 라는 동사죠. 다시 문제 봅시다. 자 준베이가 있고 동사가 있으니까 뭐뭐 할 작정이 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와 남자 친구는 다 남펑요준베이 민년치에 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 주세요. 허는 접속사일 경우에는 and의 뜻으로 쓰이고 전치사인 경우에는 with로의 뜻으로 쓰에요. 여기서는 and의 뜻으로 쓰였어요. and로의 뜻으로 쓰였으면 타와 남펑이의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 여기 준베이가 없다면요. with 아닙니까? 왜? 재훈이라는 동사는 vo로 된 v이기 때문에 목적을 못 갖기 때문에 타와 남펑이의 지혜훈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는 with가 맞는데 그때는 민년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만약 with의 뜻이라면 타와 남펑이의 지혜훈 이렇게 써야만 되는 문장인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다음에 Q&A에서 with와 end를 구별하는 접속사냐 전치사냐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정답은 타, 허, 남펑요, 존, 베이, 민년, 지혜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번 기출문제의 정답은 타, 허, 남펑요, 존, 베이, 민년, 지혜훈이에요. 여기서 준베이는 뭐말 작정이다. 그 이유는 뒤에 동사성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준비라는 동사 뒤에 명사성 성분이거나 뒤에 목적을 안 가졌을 때는 준비하다의 뜻이지만 뒤에 동사성 성분을 목적으로 가졌을 때는 뭐말 작정이다 라고 보면 돼요. 물론 명사로 준비라는 뜻도 있고요. 수고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의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풀이를 위해 오늘의 학습 포인트 주술수로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술수로문이라는 거는요. 주술사조가, SV가 주술사조가 수로로 쓰인 거예요. 얘가 다시 수로로 쓰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SS가 두 개가 있어요. 앞에 있는 S를 우리는 이걸 대주어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S를 이걸 소주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가 대주어, 얘가 소주어가 되는 거고 텅이라는 수로가 오는 건데 다시 도우텅이라는 게 수로로 쓰여서 이게 주술수로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아픕니다. 즉 우리말로 한 색깔 쓸 때 한 문장에 은느니가가 두 개가 나오는 게 주술수로문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문장을 써야 하느냐 이거는 상대방이 묻는 거에 대한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음에 대한 답이 달라지는 거다. 당신은 어디가 아픕니까? 그러면 나는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죠. 대주어와 소주어는 여러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대주어가 소주어의 동작의 주체이거나 소주어의 동작의 주체이거나 대주어가 소주어의 객체이거나 소주어가 대주어에 예속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예속되어 있는 거죠. 내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주술사조가 수로로 쓰인 문장 예문 봅시다. 쩌그렌 대주어죠. 단즈, 다미, 간이 작습니다. SV가 V가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소주어가 대주어에게 대주어의 일부분이라는 게 되죠. 회의장은 분위기가 매우 엄숙했습니다. 그래서 SV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소주어의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 문장은 대주어가 소주어의 동작의 주체인 경우죠. 타, 대주어죠. 치엔, 소주어죠. 화, 광, 러. 얘가 이렇게 되는 건데 누가 쓴 거예요? 그가 쓴 거죠. 타, 화, 러, 치엔. 얘를 목적으로 보내보면 뒤로 보내버리면 얘가 동작의 주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술술어문에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에 링크 걸어놓을게요. 자, 그러면 문제의 세 단어를 학습해봅시다. 공조어, 일도 되고, 일하자도 되죠. 니엔 칭렌 젊은이죠. 눌리, 노력하다예요. 자, 그럼 다시 문제 봅시다. 내가 공조어, 니엔 칭렌 헌누리. 헌누리가 수로죠. 그렇죠? 그런데 나가, 공조어도 되고 나가, 니엔 칭렌 도 되죠. 자, 그럼 나가, 니엔 칭렌 그 젊은이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혹은 그 일은 젊은이가 열심히 합니다. 어떤 게 더 자연스러워요? 나가, 니엔 칭렌 공조어, 한 눌리. 그 친구 일은 열심히 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은 열심히 해요. 그 친구 일하는 능력 일은 잘해요? 그 친구 일은 열심히 해요. 이런 식으로 질문과 대답이 됐을 때 SSV 대조어와 소조어 즉 주술수로문을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기출문제의 정답은 나건이인 칭렌 공조어, 헌누리. 즉 얘가 S 대조 소조 수로가 다시 수로로 쓰인 주술수로문이죠. 주술사조가 수로로 쓰인 문장은 올인 중국어문법 일형식 참고하시면 돼요. 먼저 문제 보죠. 껀상스 저치 추신다 원티 쌩둥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문제 풀이를 위해 오늘의 학습 포인트 비교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문의 일종인 껀 이왕 혹은 껀 쌩 통 물론 껀 대신 이거 전치사죠. 껀 대신 허나 통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거고 이왕 그냥 이왕이나 쌩퉁이 뭐가 된다? 수로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사람이나 사물이 같고 다름을 나타낼 때 쓰이는데 다름을 나타낼 때는 물론 부정문이에요. 주에서 다시 설명드려요. 전치사 건을 이용하여 비교의 대상을 이끌어내며 즉 목적어가 건의 목적어가 비교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왕 시앙 총을 수로로 사용하여 결과가 같다 다르다를 나타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봅시다. 예문 봐요. 타드 이왕 자 근 이왕 을 쓰나 같은 뜻이에요. 타드 이왕 그녀의 나이는 나와 똑같습니다. 나의 관점은 그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부정 형식은 끈부이왕 이나 끈부통을 쓰는 거예요. 보세요. 타드 이왕 끈부이왕 그녀의 나이는 나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끈부이왕 그랬는데 여기 부가 들어갔죠. 저종 모 수의 더 인서 이 잉크의 색깔은 이 종류 잉크의 색깔은 끈나룡 부통 저 종류 와 다릅니다. 만약 같습니다. 그러려면 여기다가 샹 통을 넣어주면 돼요. 아니면 이왕 을 넣어주거나 동등 비교라고 하는 거죠. 끈이 이왕 샹 통은 동등 비교라고 얘기를 해요. 문법 용어로는요. 자 그러면 문제의 세 단어들을 살펴봅시다. 샹 샹 지난번 이죠. 저 지 2번 이고요. 추 현 출연 하다 원 티 문제 질문 샹 통 서로 같다 똑같다 죠. 그럼 문제 다시 풀어봅시다. 여기 뭐 있어요. 더 있죠. 뒤에 뭐 가져야지 돼요. 티 가져 있죠. 왜 더 뒤에 명사성 성분이 와서 목적어나 주어로 쓴다고 그랬죠. 끈샹 통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수로 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주 샹 원 티 끈 쌍 서 쌍 통 이게 정답 인가요. 이번에 출연한 문제는 지난번 과 같습니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기출문제 정답 주 샹 원 티 끈 쌍 쌍 통 이에요. 건 쌍 통 건 전치 사건 비교 대상을 이끌고 쌍 통 수로 비교 결과를 나타내요. 같이 않다는 뿌 통 을 쓰면 되죠. 자 쌍 통 대신 쓸 수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양 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같이 않으면 뿌 이양 이라고 하고요. 건 대신 쓸 수 있는 허 혹은 통 같은 거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이번 시간에 정리한 거 비교 문화에서 동등비교 건 이양 건 쌍 통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오늘의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 보세요. 문제 풀이를 위해 오늘의 학습 포인트 겸허동사 시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사법고시에 중국어 시험이 있었을 때 출제된 문제 중에 하나 인데요. 겸허동사 시 다른 겸허동사들 과는 다르게 조금 조건이 복잡하죠. 첫 번째 뜻은 뭐뭐로 하여금 뭐뭐로 만들다 라는 뜻인데요. 문장의 주어가 겸허로 하여금 이 부분이 중요해요. 어떤 결과를 얻게 하거나 또는 겸허라는 게 뭐냐 목적어 겸 주어를 얘기하는 거죠. 즉 겸허동사 목적어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게 된 원인이나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다는 거에요. 쓰로는 명령이나 요구를 나타내지 못한다. 즉 짜오나 랑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에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6급 6급 독해 문제에서 틀린 부분 고로라 에 나올 수 있는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예문 하나 봅시다. 저 저 저 저 저 시 랜 랜 은 간 다 이 와 뭐뭐 하게 만들다. 라고 해가지고 결과를 나오겠죠. 이 일은 사람들로 의외라고 여기게 하였습니다. 라고 어떤 결과가 나오게끔 해줄거에요. 형용사가 뒤에 수로로 쓰였을 경우에는 주로 사물을 주어로 쓴다는 거에요. 니 더 화 사물이죠. 시 워 난 고 형용사가 수로로 쓰였을 때는 주로 사물이 주어로 온다는 거죠. 당신의 말은 나를 슬프게 하는군요 라고요. 결과의 의미를 지니지 않은 동사가 점어 뒤에 수로로 쓰인 경우에는 앞에 부사를 갖거나 뒤에 보호 등의 기타 성분을 가져야 한다. 자, 예문 한번 봅시다. 부사를 가졌죠. 그쵸? 그 다음에 제가 듣는 시워 상치라 보호를 가졌죠. 보호 플러스 목적어를 가졌죠. 동예의 시다에서 승허 궁스스 다 회사는 그를 능수리더치 르번 일본에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띠니 이 영화는 시워 나로 하여금 시앙칠라 통예 시다에서 승허 어린 시절의 생활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결과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가 수로로 쓰였을 때는 수로 앞에 부사 하나 수로 뒤에 보호가 쓰여야 한다 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문제의 세 단어를 알아봅시다. 능, 할 수 있다. 혹은 할 가능성이 있다. 능력이나 가능성을 표시하죠. 윈동, 운동이죠. 껑, 더욱이에요. 진, 강, 건강, 건강하다. 스, 누구누에게는 뭐뭐 하게끔 만들다. 다시 문제 봅시다. 슬, 랜, 겸허 뒤에 뭐와 있대요? 수로와 있죠. 수로가 여기서 형용사를 왔어요. 그럼 앞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사물이 온다고 그랬죠. 능은 조동사니까 당연히 겸허 동사 앞에 오죠. 윈동. 능, 슬, 랜, 껑, 진, 강. 운동은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오늘은 기출문제의 정답은 윈동, 능, 슬, 랜, 껑, 진, 강. 운동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슬 뒤에 형용사가 겸허 뒤에 수로로 쓰였으니까 주어는 사물로 쓰였다. 그렇죠? 오늘은 겸허 동사 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함부로 쓰지 마세요. 특히 논문이나 레포트 작성할 때 슬 잘못 쓰면 틀렸다고 나오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슬을 쓰지 말고 짜오나 랑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나번 수, 타, 비, 지에 절, 러.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이를 위해 오늘의 학습 포인트 빼이자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빼이자구는 피동을 나타내는 문장이죠. 전지사 빼이를 써서 피동을 나타내는 건데 그 형식은 주어 빼이. 목적어는 나타내줘도 돼. 빼이의 목적어는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돼요. 왜 안 써주냐면요. 누구에게 당한지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써주고 또 밝히기가 싫어서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어의 전지사 중에 유일하게 피동문에 쓰이는 빼이와 피동문에 쓰이는 게이는 목적어를 안 가져도 돼요. 나머지 전지사들은 전부 다 목적어를 가져있대요. 이게 부사니까 전지사 플러스 목적, 전목사조는 부사로 쓰이니까 뒤에 당연히 동사가 와져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빼이자구는 뒤에 기타 성분을 가져줘야 한다. 예문 한번 봅시다. 내가 삐는 주어죠. 빼이, 샤왕, 빼이의 목적어가 와있죠. 숭따오, 동사 뒤에 기타 성분이 와있어요. 이윤치일러, 그 병자는 샤왕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내가 삐는 빼이, 여기서는 샤왕이 생략됐죠. 목적어가 생략되어진다고 그랬으니까요. 숭따오, 이윤치일러, 그 병자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옮겨졌는지 모르거나 또 누구인지를 밝히기가 시작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세 단어들 살펴봅시다. B, 누구누구에게 당하다 를 나타내죠. 전지사로서 지혜죠. 빌려가다, 지혜. 빌리다의 뜻도 있고 빌려주다의 뜻도 있죠.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나번수, 타, 빼이, 지혜, 절, 라. 자, 빼이 뒤에 목적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목적을 갖는다고 한다면 일단 놔두고요. 동사 플러스 기타 정보 놨죠. 그렇죠? 그러면 그 책은 그에 의해 빌려가졌습니다. 라고 하든지 그가 빌려갔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는 책에 의해 빌려갔습니다. 어떤 게 더 말이 돼요? 그 책은 그가 빌려갔습니다. 가 말이 되죠. 이걸 피동문으로 쓴 거죠. 나번수, 빼이, 다, 지혜, 절, 라. 이게 정답인 거예요. 빼이 뒤에 목적을 오고 기타 성분 왔죠. 수로 오고 기타 성분 왔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기출문제의 정답은 나번수, 빼이, 다, 지혜, 절, 라. 그 책은 그에 의해 빌려갔습니다. 즉, 그가 빌려갔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빼이 자구를 사용된 거죠. 빼이 자구는 피동문으로써 주어 빼이. 목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동사 기타 성분이 아닌다. 자, 보세요. 주어 빼이. 빼이의 목적어 왔죠. 그렇죠? 이게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전목사조니까. 수로 앞에 놓였고, V, C 있고, 동태조사 겸 어기조사 있죠. 그러니까 여기 기타 성분이 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정답 나번수, 빼이, 다, 지혜, 절, 라. 여러분들 빼이 자구는 꼭 수로 뒤에 기타 성분 갖는다는 거 기억해둬죠. 기억해둬요. 기타 성분을 안 가지려면 적어도 쌍음절 동사, 결과의 뜻을 가진 쌍음절 동사가 쓰여야 한다는 거 많이 들어왔죠. 네, 수고들 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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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